여러분, 선인장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선인장은 사막이나 멕시코가 생각나는 뾰족한 식물인데요. 제주도에도 선인장이 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선인장은 백년초라 불리는데요. 제주도 원령리에 백년초 자생지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요. 현재는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주 백년초 초콜릿 또한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터키에서는 백년초를 생김새 때문에 장모님의 혓바닥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공부 끝! 범불이었습니다.